주문하신 날치수 먹고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주문하신 날치수 먹고 나왔습니다 주 오빠 안 시켰어요? 어? 그럼 죄송한데 혹시 어떤 거 시키셨어요? 막국수 시켰어요 막국수 시켰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하.. 힘들다 바빠도 걱정 없어요 이제 태보더가 매장을 책임집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바쁠 때 빨리 좀 오지 아 또 알바생 언제오나 걱정은 그만 이제 태보더가 매장을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님들 요즘 사랑 구하기 많이 힘드시죠? 힘들게 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안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알바생이 적응을 못해 주문을 잘못 받거나 누락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태보더 서비스를 제안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고객이 직접 주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직접 주문을 넣기 때문에 주문을 잘못 넣는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객이 직접 자리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주문을 넣은 정보가 버스에 자동으로 전승이 되고 무방 프린트까지 자동으로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손님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 시간 동안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태보더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점주님 이제 태보더가 매장을 책임집니다 편리한 테이블 주문 서비스 태보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민들로 function 서한 후, Transit주의 태보더를何과 대만 스티보가 매장 함께합니다 하여, 시민이 위치한 사람이